오늘은 이 하찮아 보이는 포켓몬빵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파이리 빵인데요.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포켓몬빵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만들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이리 화르륵 핫소스빵 같은 마가레트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포켓몬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티부띠부실인데요. 뮤츠가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음표 이걸 썩냐 크크크 다음 편리점으로 잘가셈수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음표 마치 뮤츠 띠부실 사진을 프린트해서 가위로 잘라서 만든 것 같은 뮤츠 띠부실이 있습니다. 요즘 포켓몬빵의 인기로 인해 포켓몬빵을 이용한 사기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켓몬빵 과연 어른들의 동신만 있을까요? 또 다른 것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포켓몬빵 포켓몬빵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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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